한슬기 작가님이 요즘에 은담TV, 은담이TV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한슬기 작가님 알아봐야죠. 한슬기 작가님이 일단 은담이, 은담이를 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참 독특하게 담죠? 엄마 찍사로서 보기 드물게 침묵의 봄 카메라도 RX10, 김용석 작가님이 준 걸 거예요. 아마 GR1하고 카메라에 투자도 별로 안 하는데 나의 미성숙함과 너의 순수함 때문에 머애미가 날지 기억해요. 아이드 사진을 정말 다르게 담죠. 디자이너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묘한 구도와 다양한 느낌들. 좋아요. 보면 초창기 멤버 중에 한슬기 작가님하고 은담이TV, 그리고 브리스냅TV에 또 장영수 작가님이 계시죠? 이 두 분이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한슬기 작가님 사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가워요. 물론 흑백이지만, 색은 없지만 차가운 색감이 느껴져요. 전반적으로 한슬기 작가님이 가진 표현방식은 굉장히 차갑고, 외롭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섭고, 강렬해요. 뭔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있어요. 이분한테는, 그죠? 예사롭지 않게 사진을 찍죠. 예사롭지 않은 무게감 같은 게 있어요. 이분 사진에는. 재미도 있는데, 재미도 있는데, 참 위험해 보이죠? 재미는 있는데, 상당히 선을 잘 넘나들어요. 성격이 위험해요. 위험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임재범 노래 중에 위험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 있죠, 위험한 사람들. 임재범 같은 사람들. 사진의 위험함이 느껴져요. 참 신기한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사람의 성격이 사진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공격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을 하기는 하나, 느낌이 묘하게 따뜻해요. 아니, 뭐지 그게? 위험한 게 따뜻함과 같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분명히 위험하고 선을 넘나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깨트리고,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이지만, 그걸 벗겨내면 굉장히 따뜻함이 숨어있어요. 참 극찬이죠. 따뜻함이 배어있는 공격성, 무시무시함, 처절함, 이런 것들이 봄을 담을 때도 이상하게 공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해요. 꽃사진을 특히 엄마 사진 작가들에게 잘 안 나타나는 그 묘한 무서움이 있어요. 묘한 장난성이 있고요. 비행기를 머리에다가 꽂아버리는 이런 어떤 위험한... 그런데 위험하잖아. 일단 엄마 작가가 왜 이렇게 찍냐고. 엄마 작가가 너무 위험해. 엄마는 원래 아이들에게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사진을 찍고 있으니... 물론 여기 지금 그네가 이렇게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네 있음. 장영수 작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장영수 작가님은 보기에는 참 따뜻해요. 사진의 형식이나 이 느낌들은 굉장히 따뜻해요. 반대죠. 한슬기 작가님의 그 사진과 반대죠. 따뜻하잖아요. 예쁘고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허 참나 사진은 이렇게 따뜻하게 찍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묘한 느낌인데 한슬기 작가님은 굉장히 차가운데 안을 들여다보면 따뜻하고 장영수 작가님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안을 들여다보면 차가워요. 이거 왜 차가워?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쁘고 따뜻해 보이지만 가만히 느껴보면 이거 뭐 라면 박스인가요? 쓰레기통인가요? 참 예쁘게 필름 사진 빛도 참 예쁘게 잘 표현되고 이렇게 예쁘고 감성적인 사진 느낌인데 사람 없죠. 스피커인가요? 계집인가요? 럭키 박창희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럭키와 토비는 어디 갔을까요? 뭐라고 대파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봐요. 차가워요. 사람이 차가워요. 그러게요가 뭐야. 럭키와 토비는 뭐 이렇게 좀 멋있는 말을 포장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러게요.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가운 거예요. 마음속 깊이 차가운데 표현하고자 하는 세상의 느낌은 굉장히 따뜻한데 아니죠. 차가운 느낌을 따뜻하게 표현해요. 어이 참나. 근데 은다미 TV 따뜻한 세상을 찍는데 차갑게 표현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할머니 대화라고 그랬네요. 오토바이와 대화하는 모습 굉장히 차갑고 썰렁하게 접근하지만 표현하지만 아내는 굉장히 따뜻해요. 이상하게 차갑게 표현하죠. 근데 아내는 엄마의 마음 한승희 작가의 말투나 이런 걸 봐도 굉장히 딱딱하고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게 툭툭 던지는 말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이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런 게 사진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한승희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또 만날 생각도 없고 그런데 만나본다면 틀림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세상을 굉장히 까칠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 마음속은 그 마음속은 굉장히 따뜻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참 재미나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 작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을 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사진에 들어있을 때는 심한 표현이나 좀 과격한 표현을 자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아무튼 어떤 그 그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한 작품이죠. 발자국처럼 묻은 것이 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표현됐죠. 참 무섭게 그로테스크하게 따님을 표현했어요. 잔인하죠. 잔혹동하죠.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디자이너 스타일에. 반면 장영수 작가님 토비와 럭키가 사라져버린 장영수 작가님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깃털 요기 보면 피놀 카메라로 찍은 건데 요기 깃털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삭막한 이렇게 따뜻한데 삭막한 정말 반대적이죠. 이렇게 따뜻한 사진 깃털 사진을 찍어놓고 이 안에는 어떤 아픔이나 그리움이나 지친 느낌 지친 느낌 그러니까 이 평온한 그런 사진들 속에서 늘 차갑고 외롭고 뭔가 세상에 좀 세상에 좀 원망이나 힘든 힘든 느낌이 있어요. 힘든 느낌 세상 사람들을 잡아도 굉장히 따뜻한 화성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으로 미니 룩스로 비스타 400 그러니까 이 필름 느낌으로 굉장히 그 그립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런 걸 담고는 있지만 장영수 작가의 마음 속에 외로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해소 못한 집에서 많이 쪼들리면서 사시는지 약간 지쳤어요. 아픔이 좀 느껴져요. 부인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보듬 뜻이 약간 좀 보듬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으로 찍었지만 그 안은 너무 외롭고 상막한 거예요. 남의 집안까지 집안 건드리기는 없는데 왜 남의 집안을 들먹여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외로움이 이렇게 물씬 풍긴다. 근데 은담이 TV 느낌과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색감과 따뜻한 느낌으로 담고 있다. 전 이런 느낌 참 좋아하는데 코닥이 군요. 로모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옛날 좋아했던 로모 카메라 그냥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로모 카메라 느낌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좋다는 표현이 여기 과도하게 좋아요. 조우종 작가님도 와 좋네요. 그냥 좋아요. 그냥 이건 구도가 어떻다.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색감이나 이런 어떤 느낌을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자기 톤앤매너는 굉장히 따뜻한 쪽으로 가 있어요. 외로운 화성을 다녀오셨는데 이게 화성군인지 화성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의 화성인가봐요. 연쇄살인이 있던 거기는 아니죠. 참 재밌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담으면서 외로울까요? 외로운 게 예쁜 거랑 통하나요? 싱싱 싱싱 달리는 우리 아저씨 남호주 애들레이드 한번 가봐야겠어요. 애들레이드 제가 찍으면 좀 더 잘 찍을 것 같은데 이 느낌 정말 좋죠. H&M 아 그냥 필름 느낌의 어떤 대표주자다. 뭐 이건 평론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과격하게 좋아요. 필름이 그냥 필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무장해제 당하는 그런 사진이죠. 외로움을 간직한 따뜻함 훈훈하면서 그 안에 차가움 따뜻함 속에 차가움을 가진 장영수 작가님 그리고 차가움 속에 따뜻함을 가진 한슬기 작가님 디지털 사진에 한슬기 필름 사진에 장영수 은다미TV 브리스냅TV 두 분 동시에 대상후보에 올라갑니다. 축하합니다. 슈퍼메주 제목 슈퍼메주 한슬기 작가님의 그로테스크한 사진과 브리스냅TV의 아름다운 필름 작품들은 만약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상을 차지하신다면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아 참 정말 무장해제시키는 장영수님의 따뜻함 속의 외로움 제수씨 특별관리해주세요. 마음이 많이 황량합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한시간 넘게 녹화를 했네요.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고요. 다음편엔 스트릿포토그래피의 진수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